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직 결혼도 안했는데 시자질을 당했다는 쓴이가 있어서 얼른 데리고 왔습니다. 뭐야 이거? 대리시자요? 봅시다. 제목 오늘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시자질을 오지게 당하고 왔는데요. 아니 뭐야? 근데 이 할머니가 정신 나간 건가? 아니 내가 지 며느리야 뭐야? 아! 원제! 세상에 아직도 이런 시어머니가 있네요. 이거는 바로 오늘 제 친한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겪은 아니 당한거죠. 그런 미친 일이에요. 세상에 아직도 이런 시모가 있나 싶어 소름이 다 끼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서 글 써봐요. 2년 전에 결혼한 친구가 저번에 출산을 했고 이제 아기 태어난 지 6개월 됐어요. 출산하기 전에 보다가 출산을 하고 난 뒤로는 오늘이 처음 보는 거고 또 얘네 집도 제가 처음 보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어린 아기가 있으니까 밖에서 만나는 건 좀 그렇고 제가 일부러 과일이랑 선물이랑 사가지고 얘네 집으로 놀러 간 거죠. 그렇게 차 한잔 마시면서 오랜만에 기분 좋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밥 때가 됐고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뭐 먹을까 하다가 얘가 갑자기 매운 게 땡긴다며 마라탕을 먹자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바로 주문을 했죠. 한 40분 지났나? 벨이 울리길래 제가 현관으로 나갔고 문을 열고 배달하는 분한테 음식을 받는데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거 뭐야? 처음에 몰랐는데 이 아저씨 뒤에 어떤 처음 보는 할머니가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어? 누구세요? 이러니까 이 할머니가 대뜸 반말로. 뭐? 아니 그러나 넌 누구냐? 넌 누군데 여기서 나와? 딱 이러는 거야. 쫄았죠. 그래가지고 순간 저도 모르게 아 저 여기 사는 꽁꽁이 친구인데요? 이랬더니 갑자기 이 할머니 표정이 확 일그러지면서 짜증 가득 섞인 목소리로. 뭐? 꽁꽁이 친구? 아니 친구가 이 시간에 여기를 왜 오냐? 너 일 안 하냐? 아니 그리고 너는 어른을 봤으면 얼른 인사를 해야지. 왜 계속 그렇게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있냐? 이러면서 계속 뭐라뭐라 하고. 나중에는 하여간 마음에 안 드는 짓거리만 쳐 골라서 하네. 이렇게 막 혀까지 차면서 휙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분명 이 할머니 저한테 말은 안 했지만. 비켜이냐라. 이게 들리더라니까? 마치 환청처럼요. 어한이 벙벙하더라고. 그리고 바로 이때 제 친구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우리 쪽으로 다가오더니. 아 어머님 오셨어요? 이러는데. 이거를 보고서야. 이 말을 듣고서야. 저도 아 이 할머니가 내 친구 시어머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예전에 결혼식 때 본 적 있지만. 그게 뭐 기억 난리가 맘무하잖아요? 잠깐 본 건데 뭐. 여하튼 어쩌겠어요. 친구 시어머니라니까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이왕 이렇게 오셨으니까 저희랑 같이 식사하고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도 배가 고팠나 봐. 바로. 그래. 뭐 그럼 그러지 뭐. 이러면서 자리에 앉습니다. 그렇게 세상 불편하고 이상하며 개거지같은 조합으로 다같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는데요. 와 이런 미친거 아니야. 이게 지금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구분이 안돼. 거짓말 아니구요. 제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잔소리 개오지는거야. 대충 기억나는 것만 적어보자면 아래와 같아요. 너희 남편은 지금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한가하게 짚고 섞여서 이렇게 팽팽 쳐 놀고만 있냐. 이러면서 저를 쳐다봐요. 나 먹다가 살을 들리는 줄 알았잖아. 아니. 뭔 놈의 배달음식이 3만원이 넘게 나오냐. 아이고 우리 꽁꽁이는 밖에서 열심히 죽어라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아니 여기가 느그집도 아니고 왜 우리 아들집에 이렇게 남을 데리고 올 생각을 하냐. 그런 생각이 들다냐. 미안하지도 않냐. 이러는데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이 집은 친구랑 친구 남편이랑 정확하게 5대5 반반 부담해서 장만한 집이구요. 자기들은 보태준거 없거든요. 이 할머니 진짜 미쳤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도 혹시나 싶어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제 말이 맞아요. 어이구. 일단 싸구려 음식 먹고 내 소중한 새끼 만지지 마라. 병 걸린다. 하이구야. 돈이 막 썩네 썩어. 그냥 줄줄 새는구만. 아니 너는 맨날 이렇게 놀고 우리 아들만 힘이 드는거지. 쇠가 빠지고. 너 모유 그만둔 이유가 이런거 먹으려고 그런거였냐. 그래서 너 일부러 약도 먹고 그랬던거지. 어이구. 어쨌든 너야 뭐 이런걸 먹든 말든 내 상관 안할 일이지만. 우리 아들은 절대 이딴거 먹이지 마라. 밥해 먹여라. 건강 해친다. 알았냐. 등등등. 이거 말고도 정말 많았는데 대충 다 이런식이고. 와. 옆에서 듣고 있는 내내 소름이 쫙 끼쳤어요. 마치 내가 시자질을 당하는 기분까지 들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아니. 며느리의 친구들 뭐든 간에. 남이잖아. 거의 초면인 사람. 제삼자인 내가 옆에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저 따위 미친 개막말이. 아니 그냥 아예 대놓고 저주를 하는거라면. 그렇다면 이 두사람만 있을땐 어떻겠나요. 당연히 이거보다 훨씬 더 심했다. 그지같다. 이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아니. 얘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참고 견디고 사는거야. 여하튼 그래요. 이 할매는 결국 한접시 뚝딱하더니 또 휙 가버렸어요. 아니. 맛대가리 하나도 없고 건강에도 안좋다면서 남은 국물까지 후루룩 다 처마시고 가네. 게다가 잘먹었다는 소리도 안하고 갔어요. 내가 쏜건데. 그렇게 잠시후 이 할매가 돌아가고 나가고 난 뒤에 완전 폐허가 된 상태에서 잠시 멍해 있다가 얼른 정신을 차리고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뭐냐? 이거 왜 참고 살아? 너 혹시 나 몰래 어디 수행이라도 하고 왔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는 지금 참고 있는게 아니라 두고 보는거라고 해요. 축적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때 친구 눈빛이나 표정 목소리에서 어른보다 차가운 냉기와 살기가 느껴지길래 저도 그냥 더이상 자세한건 안 물어봤는데요. 뭐 대충 눈치를 보니까 저 할매 수시로 그것도 말도 없이 쳐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아 맞다. 하나 더 있네. 이거는 물어본게 아니고 그냥 저 혼자서 아니 야. 아직도 저런 시어머니가 있네.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으니까 이 말을 들은 친구가 지나가는 말로 많지 뭐 딱 이러더라구요. 아니 근데 이게 정말이에요? 진짜로 이런 심오가 아직도 있냐고. 와. 아니 지금 2024년이야.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도대체 왜 늘 이러는 걸까요? 나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이런거 본적 있어요? 댓글 1번 그래서 차갑게 두고 보는 거다 이러는 걸 보니까 그래도 차갑게 두고 보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쓰니 친구 뭐 걱정 안해도 알아서 잘 해결할 것 같아요? 그러잖아. 진짜 저 할매 제대로 노망이 났네. 이 망할 할망구. 그리고 저런 시자 그래요. 아직 있긴 하죠. 내 친구 시모만 해도 그래요. 얘네 홀 시모가 자꾸만 3명분의 그릇이나 물건들을 사오더라고. 얘네들 아직 신혼이라 애도 없고 딱 2명뿐인데 왜 저러는 걸까요? 아우 미친. 상상만 해도 완전 깨찍하네. 아니 왜 자꾸 아들 부부한테 끼어들이고 난리를 치는 거야. 장가 갔으면 끝나는 거지. 진짜 이런 시모들 보면 이젠 짜증나는 걸 넘어서 너무 무서워요. 2번 와. 쓰니 친구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쓴이한테 얼마나 쪽팔렸을까. 죽고 싶었을까. 아니 그냥 대로 한복판에 주그리고 앉아서 똥 지리고 설사 지린 기분일 거라구. 와. 이거 뭐야. 주작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미친 할머니라 깜짝 놀랐어. 말이 안 나오네요. 달달달. 댓글. 진짜야. 나도 너무 놀라가지고 계속 입짝 벌리고 있었잖아. 아니 친구 보는 앞에서 저게 뭐야. 4번. 연병 웃기고 자빠졌네. 두고 보기 뭘 두고 봐. 이건 그냥 남자 못 잃어서 저런 취급 받는 거야. 개뿔. 5번. 그래도 아무리 한번 봤다 해도 거의 초면이나 마찬가지인데 예의를 밥에다 말아 다 처먹었네. 아니 며느리 친구면 나이가 어리면 저렇게 막 대고 하대를 해도 되는 거야? 어우 그지같은 할만구. 하긴 그래. 내 친구 시험에도 정상은 아닌 게 내 친구 임신했을 때 그때 내 기억이 한 8개월인가 거의 만삭에 가까운 그런 상태였는데요. 하루는 쌀 20kg짜리를 사가지고 자기 며느리랑 지랑 둘이 양쪽으로 들고 오는 거야. 와 나 이거 보고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다니까. 20kg짜리 한포대를 옆으로 사가지고 둘이 이렇게 들고 왔나 봅니다. 정신나갔네요. 미친 할만구들아 니들 꼭 명심해라. 너희 둘 다 그래. 절대 곱게로 못 죽을 거야. 응. 6번. 어? 뭐야? 지금은 연 끄는 우리 시모가 여기 또 있네. 아니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았던 그 인간 말이죠. 7번. 내 동창은 바로 앞집에 친정엄마가 이사를 왔는데 그것 때문에 시모가 미쳐가지고 시기 질투 절대 추고도 못하게 별의 별짓을 다해서 막 들어요. 그것 때문에 미쳐버리겠다면 나한테 하소연한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 그러다가 나중에 단독 주택을 구해가지고 방 3개짜리 거기서 시부모랑 시동생 수발까지 들며 살다가 결국 못 견디고 탈출해버렸잖아. 이혼이겠죠. 8번. 맞아요. 친구 말이 많습니다. 저런게 아직 있더라구요. 돌도 안된 아기 돌도 안된 아기를 보고 있는 며느리를 보고 팽팽 노는 사람이라 그러고 자기 아들만 돈을 벌고 있다면 안타까워 죽는 시모 은근히 되게 많아요. 네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봤던 거 이야기를 하자면 시모들 중에 자기 며느리가 친구 데려오면 지랄 발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11반. 내 새끼가 벌어온 돈으로 친구 밥을 처먹이고 있다며 친구의 내가 친구의 내가 보는 앞에서 쌍욕하는 시모도 봤다. 결국 얘는 이혼했거든. 뭐 이거 말고도 너무 많아서요. 솔직히 내용 자체만 보면 일부러 자극적으로 쓰려고 주작을 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 들 겁니다. 저도 그런데 그런데 저는 이런 사람을 실제로 봤기 때문에 적어도 그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이게 말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한 번 정도는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가가지고 친구가 밥 먹고 가라 해서 밥을 주는데 별거 없어요. 밥이랑 김치랑 그냥 라면 하나 먹는 거야. 그걸 먹는데 친구 할머니가 혹은 할아버지가 밖에 있다 들어와서 본 겁니다. 친구한테 쌍욕을 해가면서 어 너희 부모가 벌어온 걸 지금 어 어디 남한테 쳐 퍼주고 있냐 하면서 개쌍욕을 하는데 야 당사자도 그렇지만 옆에서 보고 있는 제 입장은 뭐가 됩니까? 그리고 당사자 역시 친구한테 얼굴 어떻게 듭니까?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나 봐요. 얼마나 상대방을 하찮게 보면 친구 보는 앞에서 이러겠습니까? 음 아무튼 그래요 진짜 교지 같네. 감사합니다.